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희망에 찬 새해 1983년 진압역설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전구여러민족민들에게 참가 친절한 명절에 축하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이 새로운 한 해의 모든 분야,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친척이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사회주의의 새로운 공연을 계획하는 위대한 사업관들에서 보다 빛나는 성과를 올리시기를 미리 추건합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국에서는 중파 1206로 사이클 248.8m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에 진행될 방송 순서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소개가 있습니다. 매주일간 6분, 5시 35분 중년입니다.